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곱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는 8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 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36억 원만 뇌물 공여 액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뇌물 사건을 합쳐서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구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는 분리해 선고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선고가 이뤄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했습니다. 앞선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최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 상고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인정 액수가 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입니다. 자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뉴스도 정리해 드립니다. 제주 관광대학교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교수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해당 교수는 총장이 아들로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큰데요. 뉴스 그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20년 21대 총선이 2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제주 정치 지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주 여론일기에서 분석해드립니다. 109주년 경술 국채를 맞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 일본 오사카 현지 분위기와 독립운동가 박자예 선생의 연극 소식을 전해드립니다.